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즈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월간운세의 보너스 타임으로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어떻게 하면 행운이 오고 뭘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별자리별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2월의 운세에 도움이 되는 보너스 편을 타로카드로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타로뉴스 우리 열렬 구독자님들 제가 드리는 행운과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과 그리고 거기에 조언 카드를 참고하셔서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해서 양자리부터 해서 뽑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 제가 세 장을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제가 또 세 장을 뽑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별자리가 그 다음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개의 별자리를 먼저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게 양자리 분들 거에 어떤 별자리 세 개 뽑았고요 두 번째 거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개는 쌍둥이 자리 분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 분들 것부터 제가 열어볼게요 자 양자리 분들은 이번 달의 좋은 점은 누군가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달의 귀인을 만날 것 같다 자 그러면 어쩌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 좋은 분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윗사람도 되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 가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남녀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서로 의견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와 마음을 잘 맞춰가면서 이번 달에는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좋은 카드는 뭐가 되냐면 도박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종합해 보면 어떠하냐면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쩌면은 모음을 해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마음을 분명히 잘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양자리 구독자 여러분들 앞서 제가 드린 어떤 운세화 참고하셔서 어쩌면 이번 달에는 좋은 귀인을 만날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음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나오고 자 여기에 도박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자 운을 참고하셔서 제가 양자리 분들 운세 읽어 드렸잖아요 참고하셔서 이게 될 것 같다 하면은 약간 딜을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딜이 필요한 그런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다 과감함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 분들은 좋은 점은 슈퍼스타네요 자 이번 달에 황소자리 분들은 자신이 빛날 수 있고 그와 행복한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카드가 조금 별로였는데 그래도 행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있는 것이 행운이야 자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쩌면 즐거워서 하는 일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행운이라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거기에 이게 주의해야 할 점은 자 내가 머물고자 하는 거 내가 너무나 내 것을 따지는 거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하고요 좋은 점은 좋은 카드는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황소자리 분들은 어쨌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이 뭔가 남녀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번 달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쌍둥이 자리 분들의 아이고 매 자 좋은 점은 이번 주에 이번 달에는 구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구속되고 묶여가야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나를 어떤 속박시키는 것이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니까 속박당하세요 자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은 뭔가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남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살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끝남이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자 그래도 구속당하고 그대로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 빙의 카드가 나왔는데 카드가 보게 되면 좋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빙의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쨌든 역방향으로 나온 것은 빙의해서 풀려난다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카드가 쌍둥이 자리 분들이 이 카드조차도 이번 달에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박당하되 속박당하지 않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명확한 자기 뜻을 마음속에 굳게 다지면서 다지면서 이번 달에는 머물러 있는 끝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자리 그 다음에 사자자리, 처녀자리 분들 제가 한번 또 뽑아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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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하자. 그러면 좋은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자자리가 되죠. 사자자리 분들은 뭔가 이번 달에 석연치 않아서 하기 싫은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좋은 것만 하면 안 돼. 이번 달에는 내가 하기 싫어 뭔가 망설여져 이런 것들이 어쩌면 좋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조금 이번 달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마음 속에 뭔가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두 가지를 자꾸만 저울질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야 해요. 가야 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 좋은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거기에서 내가 좋은 쪽보다는 내가 좋은 쪽보다는 내가 조금 하기 싫은 쪽으로 이번 달에는 조금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 사자자리 분들. 그 다음에 천여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거냐면 뭔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뭔가 끝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하면 장례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가족들과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여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가족들과 같이 하면서 뭔가 실속 없이 보이지만 겉으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의식들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기 싫지만 허래의식 같지만 그것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정적인 것이 둘만 하려 하는 거예요. 둘만 하려 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애인에게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남녀 사이는 어쩌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나 파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론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허래의 허식적이지만 그분의 집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천사자리 분들 문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분들 문세폭기 들어갈게요. 천사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사수자리, 사수자, 정갈자리, 사수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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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가 있구요. 그래서 전국을 Zum싱Bs 투입합니다. 지금 오싱itionally 준비합니다. 이 분은 nim단PU가 전국을 하나의 국лаг £ peuxke這個. 자 전증자리 분들 운수에서 들어갈게요 자 이번 달에 좋은 점이 이게 금전적인 면에서 어쩌면 우리 전증자리 분들은 뭔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금수저 악이고 발안한 부분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잘 풀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안 좋은 점이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아껴서고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거를 다 해줄 거야 라는 바라는 면이 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딴 사람에게 어떤 면을 바라는 거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좋은 카드는 잘 풀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될 것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되게 잘 풀어주게 되면 좋은 결론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느끼는 우리 전증자리 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부담감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잘 풀게 되면 좋은 어떤 결론으로 갈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은 자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많은 사람들과 뭔가 설명하고 같이 하고 하는 어떤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천우신조를 믿지 마라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뭔가 누가 해주리라는 거 조상이 도와주리라는 거 이런 거를 너무 믿지 말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설명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인간의 어떤 운명적인 노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어쩌면 아직은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고 뭔가 지금 시작하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대가 좋은 걸 하라 이번에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2월 달에는 자신이 좋은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여주고 내 역량력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은 자 사수자리 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되냐면 자 무슨 마음입니까 양을 돌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그들을 받아 안고 자 그리고 돌봐줘야 돼 그들을 사랑해줘야 돼 지켜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고 이 다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여기도 싸우고 여기도 싸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수자리 분들은 우리가 명절이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할 때 다투면 안 돼요 슬퍼서 울고 있죠 그래서 한 편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들을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좋은 거지 다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나는 한 단계 높은 사람이야 양을 돌봐주는 사람이야 이런 자세로 임하면 이번 달에는 행운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염소자리와 물병자리와 물고기자리 분들께서 이번 달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뽑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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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염소자리 분들 자 염소자리 분들도 이상하게 다투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카드는 다투라고 나오네요 자 염소자리 분들은 약간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으세요 어 왜냐면 터뜨려야 해결된다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참기보다는 뭔가를 구분하고 터뜨리게 되면 아 이게 아마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짝사랑이니까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조금 어 자 계획하에서 조금 터뜨리고 거기를 잘 풀게 되면 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뭔가 끙끙 앓는 것 보다는 터뜨려서 잘 푸는 것이 이번 달에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자 또 제가 또 뽑아볼게요 물병자리 분들도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의 의지대로 움직여라고 나와요 자 물론 뒤에서 돌봐주는 세력도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뭔가 우승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구도 이게 뭡니까 너의 그거 있잖아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거죠 이 카드는 그래서 너무나 주변의 시선에 응매이지 말고 남에게 묶이지 말고 내 스스로 노력하에서 마라톤 우승에 도달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조금 벗어나세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너무나 가진 강박관념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어떤 무슨 생각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스스로 일어서서 가게 되면 우승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를 돌봐주는 것이 이번에는 썩 좋은 작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너의 어떤 너의 주관대로 너의 생각대로 꿋꿋이 일어나서 움직여라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자리 분들은 자 불기의 계기입니다 자 끝납니다 자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나 금전적인 면에 금전적인 면에 저게 돈이 될 것이야 이런 면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치중은 이번에 확연히 드러나게 뭔가 돈이 될 것이야 하는 것에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추수 가을이 돼야 노력을 해야 이루어진다는 어떤 심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끝남이 있는데 끝내면서 하되 결과는 조금 있어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너무 빛나고 멋져 보이는 것은 그대들에게 물고기자리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번에는 어쩌면 끝을 내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결과는 조금 기다리면 분명히 나올 것이야 자 요겁니다 그래서 별자리별로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2월 운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한번 더 uth